오늘 다영 씨가 저한테 레슨을 받은 게 필드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치면 거리가 안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필드를 같이 나와서 지금 레슨을 하려고 해요 필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힘을 어디서 써야 되냐면 여기에서 힘 다 빼고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오른발을 이용해서 스피드 쓸 거예요 여기 위에서 절대 힘을 써서 멀리 치는 게 아니니까 저를 믿고 최대한 여기까지 늘어뜨리고 줄렁거렸다가 밑에서 스윙 그래서 우리 옆에서 봤을 때 절대 여기에서 스피드 내겠다고 힌지를 미리 써버리면 안 돼요 항상 그냥 옆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밑에서 툭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정말 과감하게 한번 해볼게요 필드 나오면 생각보다 잘 안 되죠? 네 너무 어려워요 겁이 나죠? 거리가 안 나갈까 봐 그래서 한번 해봐요 연스윙부터 먼저 한번 해볼래요?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쵸? 지금도 약간은 위에서 지금도 굉장히 딱딱해 얼마나 많이 뺄 거냐면 쳐지면 안 돼 이렇게 만들었죠? 그럼 힘 빼요 그렇죠 여기서 힘 빼고 여기까지는 계속 힘을 빼는 거예요 이 구간까지는 계속 힘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힘 쓴다고 멀리 나가는 거 절대 아니니까 저를 믿고 여기까지 계속 힘을 빼봐요 오케이 좋아요 위에서 절대 급해지지 말고 그렇지 다시 한번 더 좋아요 지금처럼 그렇죠 굿 훨씬 낫다 한번 쳐볼까요? 다영영 씨 원래 치는 것보다 덜 나가도 괜찮아요 세게 치려고 절대 하지 말고 밑에까지 힘 빼요 그렇죠 손목 그렇게 틀어주고 굿 굿샷 굿 자 위에서 절대 힘 쓰지 말고 기다려요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자 위에서 자 거기서 힘 쓰지 말고 툭 그렇지 오 나 이거 잘 치는 것 같은데 그거 봐 거리도 갈 게 다 가 그러네 이렇게 한다고 절대 거리가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드에서는 더더욱 어디까지 힘을 빼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힘을 빼요? 여기 위에서 거기 올라갔다가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오른다리 쓰면서 밑에서 쓱 그렇죠 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오른발 밀기를 할 건데 오른발 밀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상체가 덤비지 않는 거거든요 상체가 덤비면서 이런 느낌 말고 좀만 더 출렁하면서 머리 잡아놓고 딱 이런 느낌 오른발 밀기 여기서 힘 빼는 거 느껴주고 오른발 밀기 그리고 딱 로테이션 해가지고 딱 끝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요? 그래서 우리 드로를 이번에 쳐볼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거기서 멈춰요? 네 거기서 멈춰서 한번 쳐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서 힘 빼기 그렇지 그리고 오른발 쓱 더 들어가야 돼요 오른발 쓱 그렇지 굿 하나 더 하나 오른발 들어가요 굿 계속 좋다 자 머리 잡아놓고 자 위에서 힘 빼기 가장 중요해요 공 조금만 오른쪽 볼게요 오케이 굿 굿 굿샷 드로나는 거 보이죠? 우와 요런 느낌 오 우와 좋은데? 몸을 많이 쓸 것도 없어요 방금처럼 오른발만 살짝 들어오고 출렁 오른발 필드레스는 좋네요 필드레스는 좋죠 재밌네요 공이 날아가는 게 보이니까 보여줄게요 자 힘 빼고 다행시의 문제는 여기에서 자꾸 힘을 쓰려고 하지 말고 힘 빼고 밑에서 오른발로 스피드는 오른발로 자 보여줄게요 자 얼마나 힘을 많이 빼야되냐면 자 얼마나 힘을 많이 빼야되냐면 내 느낌에 거의 한 10% 이하로 내 느낌에는 힘 빼고 툭 툭 요정도만 요정도만 요렇게 해서 툭 오른발 그러면은 공이 되게 쉽게 헤드 무게로만 싹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기에서 힘을 미리 써버리면 안되고 힘 빼고 슥 그럼 이렇게 드로우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서 또 보여줄게요 자 정말 많은 골퍼분들이 필드에 나오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특히 첫 홀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바로 이 빨리 일어나짐이에요 자 이 빨리 일어나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진짜 큰 미스가 나오거든요 이걸 배치기 라고 하죠 특히 필드가 나오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이럴 때 정말 마법과 같은 연습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필드 나가서 꼭 요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체를 오른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왼손을 위에다 놓고 요기에다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열 번 정도만 딱 연습 스윙을 해보세요 몸이 일어나지는 사람들은 요렇게 연습을 하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꾸 이 밑으로 휘두른다는 느낌만 있으면 되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미스는 백스윙을 올라가서 다운스윙인데 체가 오지도 않았는데 몸이 먼저 마중을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 지금과 같이 이 느낌으로 연습 스윙을 하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자 이 방식으로 제가 공을 한번 쳐 볼게요 자 방금처럼 절대 일어나지 않고 덤비지 않고 그 상태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자 백스윙 올라갔으면 스윙 네 네 그래서 이 밑으로 척추 각도만 그대로 유지해서 스윙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미스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꼭 저 믿고 한번 해보시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많은 사람들도 믿고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레슨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